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다녀요? 어... 이제 일하는 게 앉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 뜻이 아니라 한 군데를 오래 다니냐고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던가 내가 해외에 왔다 갔다 하거나 출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던가 한 군데 딱 박혀있어가지고 고뇌에서 쫑쫑쫑거리면서 움직이는 사주는 절대 아니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내 직장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안정을 잡기가 안정권에 들기가 굉장히 이 사주는 힘들어요 감정기복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고집도 아우 굉장히 세 내가 누구를 끌고 다니면 끌고 다녔지 내가 끌려가는 건 짜증나서 못하겠어 그 정도로 자존심과 직성이 세 이거는 여자의 사주라고는 볼 수 없어요 내가 일을 해도 남자들이 하는 반만어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언니는 결혼수가 여러 번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갔다 왔었어도 일찍 결혼했으면 갔다 왔었어야 하고 결혼을 일찍 하면 빨리 헤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 직성에 맞는 남자를 찾기도 힘들어 내 고집이나 직성을 처음에는 받아주는 것 같다? 근데 아니야 내가 왜냐면 다 이겨먹고 살아야 되거든 맞아요 동거를 많이 했어요 결혼 안 했고 근데 차라리 그렇게 동거로 액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서른는 먹고도 만약에 결혼을 해야 한다면 지금도 안 돼요 진짜 40대 초반이 되든 30대 후반이 되든 그때 결혼을 하더라도 또 내 직성이 안 맞으면은 본인은 헤어져야 돼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편식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 내 직성에 맞아야 돼 내가 남 직성에는 절대 맞춰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맞춰준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야 나는 맞춰준 건데 그 직성이 너무 남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내가 잘나서 내가 살면서 내가 그냥 돈 벌고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뭐 해보고 싶으면 해 결혼을 근데 안 하고도 혼자 강직하게 살아가는 사주다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어디 뒤에 가서 있기는 싫어 내가 직업을 잡아도 좀 이름나고 명나고 싶어 욕심도 있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주가 그러잖아 한 자리에 오래 있기도 힘들고 자리를 잡아가기가 힘든 사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본인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잡는다 그 나이는 결혼 운으로 40대에 들어오는 것보다 문서를 일적으로 문서를 잡는 게 더 나아요 일적으로? 응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혼자 살면서 나한테 어느 정도 내가 딱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란 말이야 내가 뭔가 명함이나 직함이 제대로 잡히고 나에게 운이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고 이것들이 그 나이대란 말이지 제가 하는 일이 인터넷 방송인데 28살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리를 못 잡아요 그냥 뭐 일본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많이 벌겠는데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그때는 자존심도 너무 상해서 때려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이름을 좀 이름은 날릴 수 있어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이름은 날릴 수 있어 무언가 물론 유튜브가 그렇기는 해 무언가 하나 때문에 떡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뭘로 잡고 있어요? 주제를 전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아예 플랫폼으로 원래 성인 플랫폼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팝콘TV 뭐 지금 팬더TV 있는데 어쨌든 유튜버 같은 그런 걸로 나오는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유튜브는 알아도 무슨 팝콘 이런 건 못 알아듣거든 내가 그래도 자리를 잡는 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는 나는 자리를 못 잡고 고생을 해야 돼 그 방송을 계속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좀 상황을 좀 너무 안 되면 지켜보고 이제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서 그냥 이름 바꿔서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달 아니 4월 달부터는 그 이름 바꿔도 그냥 바꾸고 그게 의미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사람이라는 게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 운을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감각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아직 운이 열릴 때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사주 자체에 초반에 초년에 성공을 해라의 사주는 없단 말이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면 요새는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성공을 하는 거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요 나이 때 30대 초 중 약간의 후반까지는 나한테 성공 수가 아니라 계속 무언가 떠돌아야 되고 내가 자리를 못 잡아야 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는 내 사주 안에 빼다 박은 거예요 그냥 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신수를 보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오래 조심해야 될 것과 오래 잘 될 수 있나요? 요런 것들을 물어보잖아 근데 그 빼다 박은 34살을 먹은 본인은 이 초년 30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성공 수가 안 들어있다라고 보이는 거야 그 성공 수가 들어오는 거는 30대 후반 내가 빛날 수 있는 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부터 시작일 거라 그래 그때가 내 인생이 이제 뭔가 좀 전반전이 오나라는 느낌? 뭔가 수익도 조금 달라지고 내 얼굴을 알리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게 결국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온다는 건데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어 왜냐 내 사주에 없는 거거든 지금 뭔가 성공 수나 자리를 딱 잡아가는 게 없단 말이야 없는 걸 어디서 끌고 올 거야? 방송을 이제 해도 그러면 그걸로 날릴 수는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 내가 34바퀴 안 먹었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기다려야 돼? 와이씨 이브라리다 진짜 그때까지도 나 귀 못 펴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 내 사주 안에 들어있는 거를 난 그걸 읊어줄 뿐이고 근데 그때 내가 말한 우리 할머니가 말한 그때에는 성공의 가도에 분명히 조금 올라간다 어 올라가네 오이씨 뭐지? 이게 와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뭘 해도 잠깐 떡상은 할 수 있으나 또다시 죽고 또다시 내려가는 것 같고 이 느낌이 계속 올 거야 왜냐? 아니 운에 없는 걸 어디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오냐고 어디서 누구 거 훔쳐 올 거야? 아니면 하늘에 삿대질 할 거야? 하늘에 삿대질 한다고 그 운이 내려올 것 같아? 아니 전혀 한마디로 기회를 기다리면서 아 요 나이 때쯤에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는 계속 찍어보자 자 잘 생각해봐 이 나이 때쯤 뭔가 올라가고 있어 그때 찍은 하나가 아니어도 옛날에 찍은 하나 때문에 그 시기에 떡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안 돼 고민은 많이 될 거야 근데 놓지 마라 소리는 나오거든 그 고집 가지고 남 밑에서 절대 일 못해 남 밑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름의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기도 한데 이 이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발음이 힘들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 사주에 영향이 조금 더 많아 남들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금 더 한 10%는 괜찮아지겠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10%라는 거는 이름은 큰 솔직히 의미가 없어 성씨나 이런 내력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이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발음하기도 물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한자로? 아니 아니 정상적으로 세자는 맞는 성까지 세자는 맞는데 조금 이쁘장한? 이쁘장한 이름? 어 아 그리고 제 이름이 한글 이름이니까 그 한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한문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어쨌든 이 이름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물어본 게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이름을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어줬거나 이름을 바꾸기 좀 애매하잖아 호적상으로는 안 바꿔도 상관이 없어 불리는 이름들 있잖아 남들이 내 이름을 지금 이 이름이 아니라 새로 지은 이름으로 알아서 만번을 불리우고 천번을 불리우고 이해했죠? 꼭 호적상에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야 더 궁금한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이제 여기에 오게 된 수원에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전 남자친구랑 같이 살려고 왔는데 맨날 싸우고 뭐 하다가 걔가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집은 아니고 나갔거든요 제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한 달만에 걔가 사살을 했는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전화도 오고 그래서 지금 우유순약 먹고 막 좀 힘들어가지고 막 보다가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뭐를 막 끄적끄적 댔는데 한번 볼래? 내가 뭘 적었는지? 이거야 본인은 여자의 사주가 아니라 그랬잖아 남자의 사주라 그랬잖아 자 우리 보통 여자가 남자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해요 이 말 잘 안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런 경우 흔치 않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해요 라는 소리가 많거든 근데 본인 같은 경우가 남자를 잘못 만나면 망신수 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타격을 받아 이 지금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래서 잘 골라야 돼 정말 잘 골라야 돼 어딜 가든 남자를 만날 때 무조건 사주를 바라 소리가 나오거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득이 아니더라도 어? 나한테 뭔가 폐가 될까?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내가 진짜 폐가 망신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 따지고 보면은 얼굴을 알리고 사는 직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구설이 나거나 하면은 진짜 다시는 오르지 못할 만큼 내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내 사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선택에 따라 얘가 막 저를 따라다니거나 이러진 않죠? 뭐 그분이? 그 돌아가신? 그렇진 않아 그래요? 그럼 본인의 어쨌든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 사주를 보면은 방금 내가 보여준 남자 잘못 만나면 망신수 근데 이게 망신수가 크게 들어오면은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사주에 어? 이 시기에 잘 돼가지고 나 번쩍 일어났어요 이제 걸음마 제대로 할 거야 하고 일어났는데 엄마야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주저앉았네 근데 다시는 못 일어나게 돼버렸네 이게 들어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남자를 잠깐을 만나더라도 사주를 꼭 봐요 어쩔 수 없어 그 남자를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깊게 안 만나고 그냥 깊게 안 만나도 나한테 해가 망신을 줄 남자인지 아닌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비록 한 달을 만나더라도 내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폐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뒤바뀔 정도라면은 점을 꼭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단지 일주일을 만났을지 연정 이해하셨지 그것만 잘 하고 가면은 그래도 내 사주에 운이 들어왔을 때 아? 집어먹을 수는 있겠다 소리가 나와 근데 본인도 잘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진짜 공인 아니고 공인이에요 나는 연예인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 연예인도 구설을 잘 타서 더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본인은 그 케이스는 아니야 구설 잘못하면은 굉장히 망가져요 밥상 뒤 없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 무속적인 힘을 받아라 차라리 사주를 보고 가라 궁합을 보고 가라 이걸 얘기해드리는 거거든 희한한 사주지 남자들이 보통 여자 잘못 선택해서 폐가 망신한다는데 본인이 그런 사주가 들어있으니 그것만 조심하고 가면 돼 뭐 건강에 문제는 없어요? 건강? 건강에 문제가 있겠어?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 챙기지 않아요? 그럼 낼지 뭐 건강에 아예 나몰라라 하는 사람 아니래 감정의 기복이 올 때 좀 조심해요 약을 그래서 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거기서 허우적대면은 본인 사주에도 헛짓 잘못하면은 내가 내 목숨 끊어요 사주도 섞여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 감정 기복은 약의 힘을 받던 취미활동을 하던 내가 어딘가 몰입을 해 약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그렇게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내 사주에 자살이 조금 섞여있다는 거 그 부분만 조심을 하고 가시면 돼 됐어? 네 벌써